5. 바사크랙 포춘 쿠키 포춘 쿠키로 포장 고급스럽습니다.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4. 신라면과 브라우니 쿠키입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간단하게 선물하기 좋고 촉촉하고 쫀득합니다. 3. 도쿄밀크 치이즈 팩보리 쿠키 세트입니다. 커피랑 같이 먹기 좋은 제품으로 포장 고급스럽고 쿠쿠다스 같은 맛입니다. 2. 신라면과 쿠키 선물 세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쿠키 선물 세트로 실용적이고 깔끔한 포장이 특징이며 간단히 선물하기 좋습니다. 1위는 피터래빗 쿠키 선물 세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쿠키 선물 세트로 가격 대비 풍성한 구성과 실용적인 포장이 특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